럭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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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렌댕단점이네 아이번맨은 이백만점 살인고살이다 오 쉣 오 쉣 뭐야 아이번 아 속았다 아씨 아 르블랑이 줄 알았네 아씨 와우 와우 좋네 길어 범이씨 범 미쳤고 유성도 미쳤고 유성 오하 파라막은채가 아마 안돼 당연히 아파 그거 좋네 아파 궁렙점 패왕이야 저거 패시보 잡아이거 버러지다 버러지다 구폐형 궁 없잖아 구폐형 오 부러지 컷 오 오 CS9 딜류 이득이다. 미니언 없어. 미니언 없으면 이즈 프리딜 이즈 프리딜. 에리어 한 번 더 컷 떨어지 컷 실패 야 킬 어 뭐야 뒤지네 팬텀 악자 이거 전령 극딜해. 전령 극딜해 그냥 야 뭐해 아 잘했다. 그래 우리 가부해서 컷 안보여 아이고 미친 풀숲 아 킬 강인데 베인 거의 벌어졌지 안죽지 딜류 게이득이지 라인 클리어 해버리구유 드빙하죠 열받죠 이게 러스죠 디가 만들어서 해야돼 안되요 아이번드 뭐야 괴로티카 팬텀 아 가붕이 왜 탱탱해서 육방패하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괴로티카 멘톱 놀래라 이것들 가라 에우자리을 톡 방 맞춰버리구요 오졌지 베리어 베리어 한 번 더 까비 올 컷. 가능 가 잡아 달려라 가부하씨 달려라 이씨 자봉아 가라! 가라! 가위붕이! 이것들 뭐야? 이 버러지들은 뭐야 대체? 힐 막 온 속박에 내리오 여기 쓰면 올킬이다 여기 숨어있네 야! 자봉 자봉 배 리우 배 리어 더블 컷 컷 속박권 들어가 더블 속박권 기기온 한 대 두 대 배리어 한 번 더 안주거 배리어 한 번 더 더블 배리어 너가 알고있나 나에게도 순정이했다 그걸 건들면 깡패가 되는거야 존중해야지 가봉이 존중 이게 캐리지 내 선에서 정리야 내 선에서 딜이 근데 왜이래 가붕아 괜찮아 내가 가붕이보다 못하면 버러지는 만들었어요 가붕이 딜이 결국은 높죠? 개굿 핑화는 사라 제발 가붕아 핑화도 안사 그거 정신병이야 아니 영계는 좀 제멱 잡음 머리 염색이요? 아니요 생각없습니다 흑발이 제일 간지야 뭐 손실난다고 근손실 근손실나서 안돼 딩고야 더블유성권 15뒤 가자 더블유성권 바텀은 유성쇼 갑니다 유성쇼 유성권 평타 하트 노스팬 와 되게 간단하네 이 정도입니다 베리오 온 험 험 험 까비 아 마라마이 쓰더라면 험 유성군 편타 페리오 한번더 펜타 가기 한 번 할까요? 어제 했는데 가버려! 야! 딩고용! 다 왔다! 나를 끌어! 게롱디카! 반탐! 이러면 죽어야지! 새로 자다 놈! 아주 멀리다 있어! 아이고, 쓰레쉬 화났나봐 어떻게! 어떻게 쓰레쉬 화났어! 더블 속박번! 실시! 현타! 이! 크트! 어이! 화내지마! 약해보이니까 까비 국... 뭐하는 것이지? 속박 aircraft 궁을 쓸 필요조차 없구나 오오오오 오오오 깨로끼카! 판다!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대시게 들어갔다 깨로끼카! 깨로끼카! 판다! 아아! 딩고야 니가 심어라 와드 있으시지 푸같vor 저녁 해내리라 우근도 아태 우 아 Connor